음악 전국에 계신 게리직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식 강사 이종학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우편 상식과 금융 상식의 전체 과정 커리큘럼 중에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부분은 바로 단원별 문제풀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이론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정리도 내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앵간히 좀 집어넣었다 싶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문제풀이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와 정리, 암기, 적용 오즈학습법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오신 건데요. 이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이제 C줄을 엮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배를 멋지게 하나 만들려면 C줄을 막 이렇게 엮고 그 다음에 날줄로 막 채워놔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계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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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이해나 정리 같은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오면 도대체 이게 뭘 하자는 건지 대체적으로는 감을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완벽한 이해와 정리, 암기를 하고 적용으로 넘어와라 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이해와 정리, 암기 과정을 앵간히 했으면 이걸 앵간히 했다는 또 전제하에 이 적용으로 진입하시기를 강력하게 이제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통해서 이해를 보다 더 돈독히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한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적용까지 하면서 못 외우겠는 내용이 반복 숙달되게끔 또 암기에도 도움을 받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문풀 과정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와 정리, 암기가 아직 좀 제대로 안 끝났어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기에다가 시간을 쓰고 넘어오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불안해서 아 문제로 갔다 막 틀릴까 봐 너무 공포스러워요. 난 여기가 앵간히 된 것 같긴 하지만 더 완벽하게 하고 올게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 앵간히 됐으면 여기로 넘어와서 문제에서 한 절반 내외 왔다 갔다 맞을 수 있을 정도만 돼도 문제풀이 들어오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제가 이제 시주를 엮은 것에 나일주를 채워넣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강의를 이해, 정리, 암기, 뭐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적용 과정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의 이 실전, 연습을 이제 도와드리고자 이 자리에 이제 서 있는 것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출제 경향들도 아주 잘 좀 세밀하게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적용 과정에서는 기출 문제들도 좀 많이 보게 될 것이고요. 기출과 유사한 유형의 문제들도 이제 접하게 될 건데 이게 문제 스타일이 어떻게 출제되는가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수학을요. 시험 문제 딱 받으면 그때부터 고민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부를까? 이렇게 합니까? 우리나라 시험 제도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시험 제도에서는 문제를요. 미리 사전에 풀이 방법이든 뭐든 다 익혀놓고 그것도 겁나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숙달해 놓은 상태에서 시험 봐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시간도 제약을 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문항도 적지 않은 수를 주면서 막 빨리 풀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험도 뭐 매한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문제 풀이 같은 것도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숙달해 놓은 상태로 가셔야 돼요. 그 숙달을 하기 위한 이제 우리 준비 과정으로서의 문제 풀이 적용이 이제 기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려 보고요. 자 이론 학습 이후에 문제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자 그 얘기.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좀 써드렸고요. 적응력을 향상시켜 보자라고 제안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학습 자료는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분류해 분석하고 연습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출문제가 우리는 개수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2년에 한 번씩 경년으로 주로 치렀고 몇 년이 지렀던 게 두 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문항수가 많지가 않아서 이 전체 내용을 다 커바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요.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항도 한 번 더 보고 더 넣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리고 또 아직은 출제가 안 됐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내용들도 제가 추가 문항으로 꼼꼼하게 빠지는 부분 없이 다 채워 넣어서 그래가지고 이론 공부한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문제로 접해보지 않고 시험장으로 가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모든 주제가 우리 문제풀이 과정에서 한 번 섭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완성할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걸 통해서 실전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합격권 도달을 우리는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누가 들어야 되느냐. 단원별 문제풀이 수강 대상은요. 앞에서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론 학습을 마치고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을 반복 숙다리에서 완벽한 합격권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수험생 이 문제풀이 과정 꼭 들으셔야 되겠죠. 이런 분들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과정을 한 번씩 다 거치게 돼 있거든요. 모든 수험생은 다 거치게 돼 있어. 모든 수험생은 다 들어라. 다 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 들어야 될. 한 번뿐만 아니라 많게는 두 번, 세 번까지도 이해가 잘 안 되면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하시는 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봅시다. 문제풀이를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일단은요. 단원별로 구성된 문풀 과정이기 때문에 미리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한 번 읽어봐. 읽어보고 아 맞아. 내가 이런 거 공부했었지. 라는 기억을 상기시켜요. 그 과정에서 좀 필요하다 싶은 거는 좀 외워요.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외워놔요. 그렇게 해놓고 제시된 문항을 직접 풀어봐요. 안 보고 풀어야 됩니다. 이때. 보고 풀면 안 돼요. 책을 보면서 풀면 누가 못해요. 그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잘 모르겠어도 안 보고 풀어야 돼요. 안 보고 풀면서 틀려도 돼요. 그때 이거를 생판 그냥 날 것 그대로를 접하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극복해보는 거 있죠. 그럼에도 답을 어떻게든 찾아보는 거. 이게 진짜 소중한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고 직접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채점해봐요. 오답 체크합니다. 그런데 그때 풀을 때 내가 모르는 용어, 모르는 선지, 별표 치고, 물음표 하고, 느낌표 때리고 이런 거 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로 많이 체크를 해놓고 채점하고요. 왜 틀렸지? 한 번 확인해봅니다. 그리고 맞았더라도 혹여 물음표, 별표 이런 거 쳐놓은 거 있으면 확인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습을 하고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오답 체크는 제가 적어드린 오답 정도만 보고 강의를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궁금한 지점들을 채우셔도 그건 무방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내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다시 찾아서 별표, 물음표를 추가로 해결하는 거. 이게 좋은 플로우겠죠. 이런 프로세스로 쭉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정리해놓은 것은 이제는 족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에다가 메모해놓은 게 반복 숙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교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좀 이렇게 내가 봐야 될 교재들을 심플하게 몇 권으로 딱 출연해야 되잖아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과정이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요. 꼼꼼히 메모하고 이거 진짜 모르는 게 없어질 때까지 이 문제들 속에서 내가 모르는 게 더 이상은 없어요 할 때까지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요. 양보다 진로 푸셔야 돼요. 양보다 진로 푸시는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아 이 우금은 사실은요. 양도 많지가 않아요. 문제를 아무리 찾아봐도 많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질적으로 봤던 문제 또 보고 또 보고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이게 나쁜 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은 제대로 문제도 내 걸 못 만든 상태에서 자꾸만 새로운 문제를 찾아서 하이에나처럼 말해요. 여기저기 문제만 그냥 막 어떻게든 하나라도 긁어모아보려고 이렇게 그죠? 어슬렁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완벽하게 숙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도야예요. 도야. 도자기를 빚는 심정으로 이걸 몇 번씩 구워내야 돼요. 자 우리 대장간에 있는 대장장이가 완벽한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막 가열했다 두들겼다가 물에다가 넣었다 치이 막 뺐다가 이런 과정 하는 것처럼 우리도 반복 숙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향해서 지금 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과정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권에 올라서 있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공부는요. 우리가 이제 퀀텀 점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퀀텀 점프 하시죠. 계단식이에요. 쭉 하다가 아 모르겠네. 공부를 해도 모르겠네. 아 감이 안 오네. 그러다가 이걸 극복하면 오 이거 대충 알겠어. 대충 좀 내가 목차나 이런 것도 좀 알겠고 전반적인 흐름 알겠네. 그럼 또 공부 계속해. 그럼 아 디테일한 게 왜 이렇게 내 머리 안 들어오는 거야.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거를 참아내면 또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야 이거 외우고 시험 잘 봐야 되는데 문제 풀어도 왜 이렇게 안 풀리냐. 그래도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다 보면 계속 당금질하다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퀀텀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새 이게 다른 우리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 다 기억해야 되지만 이 바깥에 다른 이상한 데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위에 딱 올라서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이 안에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합격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이제 에디온 유상통에서 공부하신 분들의 성과가 분명히 확인되실 겁니다. 그 과정에 저도 일조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거 믿고 신뢰하고 잘 따라오시면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바로 우리 이제 문제풀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통해 할 마음의 준비되셨죠? 지금 출발합니다. 강의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